안녕하세요. AWS 자격증 시험 중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자격증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가장 기초 자격증인 파운데이셔널, 그리고 중급인 어소시에이트, 고급인 프로페셔널,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스페셜티,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이번 강의에서 다룰 자격증은 기초 레벨에 있는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입니다.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AWS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최대 6개월의 AWS 클라우드 설계, 구현 또는 운영 경험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IT 경력이나 AWS 클라우드 관련 경험이 없는 응시자에게도 적합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장되는 지식의 경우 AWS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보안 및 규정 준수, 핵심 AWS 서비스, 그리고 AWS 클라우드의 경제성, 이렇게 4가지의 지식이 전체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해당 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AWS 클라우드의 가치 설명,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한 설명, 보안 관련 설명, 그리고 클라우드의 비용, 경제성 및 결제 관행에 대한 이해, 핵심 AWS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 사례에 맞는 AWS 서비스 파악, 이렇게 6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레벨에 있는 자격증이고요.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시험 형식은 총 6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모두 객관식이에요. 하지만 단수응답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응답 객관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비용은 100달러고 일반적으로 하나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대면 시험과 온라인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면 시험의 경우 인터넷에서 장소와 시간을 예약한 후에 피어슨 뷰 테스트 센터라는 AWS 시험 전용 테스트 센터에 정해진 시간에 직접 가셔서 시험을 치는 방식이고요. 온라인 시험의 경우 시험을 치실 시간만 예약을 하시고 자택이나 시험을 치실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장소에서 해당 시간에 피어슨 온 뷰라는 소프트웨어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감독 간의 입회하에 시험을 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하는 언어의 경우 영어가 디폴트이고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문과 문제 모두 한국어로 된 시험지를 받아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 점수의 경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다루는 과정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약 200가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강의에서는 약 100가지 이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서비스들이 약 100가지 이상이 되게 되는데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개념과 목적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는 내용이 많고요. EC2나 IAM, VPC, S3 등 일부 서비스들 대상으로는 AWS 웹 콘솔에 직접 접속해서 핸존 실습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시험에 익숙해지고 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시작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해 다루기 전에 클라우드 이전의 전통적인 IT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IT 구조란 기업이나 조직이 자체적으로 서버나 데이터 센터 등의 물리적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리눅스 서버에서 특정 웹 서버를 배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먼저 서버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 서버에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웹 서버를 배포하기 위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해당 컴퓨터 서버에 설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웹 서버에 맞도록 각종 컨피규레이션이나 환경 설정 등의 구성을 직접 해주어야 할 것이고요. 웹 서버가 정상적으로 배포된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보안이나 유지 보수 등 계속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배포된 웹 서버에 트래픽이 계속 증가를 하여 기존에 있던 서버에 대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증설을 하여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증설된 서버들에 대해서 동일한 웹 서버 배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다양한 세팅들을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여러 대의 서버에서 관련된 세팅들이 다 끝나고 웹 서버가 배포될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늘어난 서버나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안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서버 하나에서 배포를 하게 될 때보다 관리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웹 서버를 배포하는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IT 구조는 기존의 기업이 모든 서버들이나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특정 IT 서비스들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IT 구조인 온프레미스 컴퓨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장점의 경우 기업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모두 하드웨어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아주 큰 인프라가 필요할 때 오히려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들 또한 명확한데요. 실제로 웹 서버를 배포하다가 서버에 증설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서버를 증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고요. 관리 인력이나 유지 보수 등 계속적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술인데요. 흔히 IT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필요한 IT 리소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아마존에서 서비스 안에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가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들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온 디맨드 서비스입니다. 온 디맨드는 필요한 IT 재원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필요한 만큼 즉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비용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비스가 가진 스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비용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하려는 인프라의 규모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비용 감소 및 편리성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인프라나 리소스 등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대부분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직접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달력성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자원을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본 예시를 가져온다면 웹서버가 배포되는 리눅스 서버, 그리고 서버가 여러 대가 되었을 때, 혹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프라들이 다 클라우드에 위치한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증설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라든지, 서버나 데이터 센터 구매 비용, 장소 대여 비용 등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서버에 즉각적인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재 발생 시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지는 책임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모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입니다. 온프레미스는 고객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특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되는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쓰이는 개인 컴퓨터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특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단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단계를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모델이 온프레미스입니다. 두 번째는 IaaS인데요. 인프라 스트럭셔에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OS, 런타임,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공급자는 그 외적인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되는 단계들 중 이렇게 밑에 4단계 정도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나머지 단계들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AWS의 EC2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PAAS인데요.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앞에 IaaS 모델보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관련 데이터나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책임만 치고 그 외적인 런타임이나 미들웨어, OS, 서버나 네트워크 등등 그 외적인 부분은 모두 클라우드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AWS의 람다, 그리고 일라스틱 빈스톡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SAAS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앞에 PAAS보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 거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만 하면 되는 모델입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서비스 구성 관련 모든 리소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의 지메일, 드롭박스, 노션, 줌 등이 있겠습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란 AWS가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이 글로벌 인프라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이라고도 불리는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리전입니다. 리전이란 AWS가 관리하는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 그룹인데요. 리전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 보시면 점들이 모두 AWS가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룹들인데요. 거의 모든 대륙과 주요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리전의 데이터 센터별로 고유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상황 발생 시에 리전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전에 따라서 AWS 서비스들의 사용 유무나 가격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리전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 영역입니다. 가용 영역이란 리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리전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리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고요.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은 리전 내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들의 고가용성, 장애 방지, 그리고 유연한 스케일링 등의 특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이란 AWS 인프라 구조 중에서 가장 끝단에 위치한 지점을 뜻하는데요. 이 엣지 로케이션의 존재의 이유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프론트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같은 CDN 서비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엣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 하면 엣지 로케이션에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캐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륙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AWS는 전 세계 48개국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4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실습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의 제한입니다. 거의 모든 실습이 기본적으로 서울 리전인 AP North East 2를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타 리전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정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감 정보들에 대한 보안입니다. AWS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API 키나 EC2 키 페어 등 민감 정보들이 들어간 개인 발급 키들을 발급받게 될 텐데 그 키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유되면 안 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보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습 때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초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바로 해당 인프라들을 지운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과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지우는 과정까지도 실습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후 해당 인프라들을 제대로 지워주시기만 하면 과금은 천원 미만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제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 그리고 비용 발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습 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AWS IAM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에 대한 개요입니다. IAM 서비스란 사용자가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리소스 접근 제어를 위해서 사용자, 그룹, 그리고 역할을 생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역할, 그리고 리소스, 특정 조건 등을 기반으로 접근하려는 각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MFA 설정을 통해서 리소스 접근에 대한 추가 확인 단계, 즉 2차 보안 단계를 요구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에 접속하고 있는 유저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로깅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활동과 권한 변경 사항 추적 또한 가능합니다. IAM 유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란 AWS 계정에 접근하는 개별 사용자로 이름과 자격증명,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용자는 고유한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격증명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각 AWS 리소스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루트 계정이 하나가 있고, 루트 계정 아래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등록이 될 수가 있는데, 각 사용자들은 개별적으로 고유한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명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AWS 콘솔이나 AWS SDK나 CLI 같은 방식으로 AWS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 계정 아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를 만들고,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AM 사용자는 오직 한 개의 루트 계정과 연결이 가능한데요. 특정 IAM 사용자가 루트 계정 하나랑 1대1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루트 계정이랑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IAM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란 여러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AM 유저의 집합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루트 계정 아래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위치해 있을 때, 각 사용자들을 역할별로 그룹을 지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그룹에 특정 권한을 할당하게 되면,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상속받게 됩니다. IAM 유저의 경우 그룹에 속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경우 사용자, 즉 IAM 유저만 포함을 할 수가 있으며, 다른 그룹은 특정 그룹 안에 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루트 계정별로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 유저 수, 그리고 그룹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저 수에 대한 최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유저를 그룹이나 루트 계정 아래에 새롭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IAM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란 AWS 리소스 접근 권한을 정의하는 문서로서, 사용자 그리고 그룹 역할에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정책을 통해서 특정 AWS 리소스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게 되고요, 정책의 형식은 JSON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해당 정책에서 특징적인 내용 중 하나가, deny, 즉 거부 정책이 허용 정책에 비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AWS의 서비스에 대해서 허용 정책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요청이 거부가 됩니다. IAM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SID입니다. SID란 각 정책들을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키이고요, 이펙트는 정책에 대한 허용 그리고 거부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팟의 경우 정책이 적용될 계정, 사용자, 역할 등 주체를 적는 곳이고요, 액션의 경우 특정 리소스에 대한 허용인지, 거부인지에 대한 정책이 적용될 AWS 서비스의 세부 작업, API 호출 등을 적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는 전체적인 정책이 적용될 AWS 리소스의 목록이 적히는 곳입니다. IAM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란 특정 권한을 지닌 IAM 자극 증명으로서,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역할은 한 사람하고만 연관되지 않고, 해당 역할이 필요한 유저는 누구든지 역할을 가져와 맡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AM 역할은 특정 리소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나 서비스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단기적으로 위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역할에는 그와 관련된 암호나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자극 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AWS STS와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역할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EC2나 Lambda 등의 서비스가 특정 리소스에 접근 권한이 없을 때, IAM 역할에 있는 권한을 받아와서 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AWS 유저나 EC2와 같은 리소스가 특정 S3 버킷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접근 정책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S3 버킷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연결된 IAM 역할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유저와 EC2 리소스가 이 역할을 임시적으로 받아오게 되면, 이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IAM 보안 자격 증명의 종류 중 하나인 비밀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란 AWS 관리 콘솔, 즉 UI죠. UI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IAM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기본적인 암호 정책은 8자부터 128자까지 가능하고요.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러한 특수문자 중에서 3가지 이상의 문자 유형을 혼합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AWS 계정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암호 만료 활성화를 시켜주어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FA입니다. MFA란 멀티 팩터 인증의 약자로, 두 단계 인증을 통해서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는 보안 기술인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 UI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비밀번호로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멀티 팩터 인증이라고 MFA 코드 6자리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의 추가적인 보안 요소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게 되고요. AWS 루트 사용자나 루트 계정 안에 있는 IAM 사용자에 대해서 MFA를 각각 활성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가상 MFA 디바이스나 하드웨어 토큰 종류를 가장 흔히 사용하며, 최대 8개의 종류의 MFA 디바이스를 지원해줍니다. 세번째는 액세스키인데요. 액세스키란 IAM 사용자나 루트 사용자에 대한 장기 보안 인증입니다. 액세스키 아이디와 보안 액세스키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서 요청을 인증받게 됩니다. IAM 탭에 가셔가지고 해당 유저에 대해서 각각 액세스키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액세스키는 API나 CLI 등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액세스키는 생성 시에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 시크릿 액세스키는 생성 시에 딱 한 번만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보안 액세스키를 분실할 경우에는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액세스키를 삭제하고 새 키를 생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액세스키는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액세스키를 통해서 AWS 리소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디렉토리에 보관이 되어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 시켜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WS 리소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리소스들을 다루고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을 통한 UI로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즉, AWS 콘솔에 로그인해서 직접 클릭 클릭하면서 리소스들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웹 기반 콘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AWS 서비스나 리소스의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루트, 계정 아이디, 그리고 IAM 사용자 이름, 암호,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UI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특정 IAM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권한에 따라서 액세스가 제어되기 때문에, 콘솔에서도 허용된 리소스들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UI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손쉽게 AWS 리소스들에 대한 생성이나 통제 등의 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입니다. CLI를 사용해서 터미널 환경에서 코드를 통해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고 리소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WS CLI라는 통합관리 도구를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AWS CLI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AWS 서비스들을 제어하고,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화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에서와 같이 이렇게 터미널에 AWS하고 어떠한 리소스, 그리고 해당 리소스에 내려질 명령,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가 출력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웹 콘솔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구현하는 명령을 AWS CLI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CLI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IAM 유저에 발급되는 액세스 키, 조합을 통해서 먼저 권한 인증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SDK를 통한 접근입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의 줄임말로 Python이나 Java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SDK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서 AWS 리소스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 내에서 AWS 리소스에 대한 이러한 생성, 관리, 상호작용 등의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 Python을 통해서 AWS 리소스를 다루는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Python의 경우 Botox 3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AWS 리소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위의 예제는 Kinesis라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스트림을 생성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 SDK 방식 역시 AWS CLI와 동일하게 액세스 키 조합을 통해서 권한 인증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IAM 액세스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리포트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이력을, 즉 접근 이력이죠. 접근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나 액세스 키, MFA 장치 등을 포함하여 계정의 모든 사용자와 모든 자격증명 상태를 나열해주는 자격증명 보고서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 보고서는 최소 4시간에 한 번씩 갱신하여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액세스 키 업데이트와 같은 보안 인증 수명 주기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IAM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서비스가 AWS에 있는 많은 리소스들에 대해 접근을 하고 유저를 생성하고 하는 등 보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 자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사용 방식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WS 계정 설정 시 외에는 루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따라서 루트 계정이 아니고 IAM 유저를 만들어서 해당 유저로 접속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만들고 MFA를 통한 2차 보안 인증을 반드시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기 자격증명이 아닌 IAM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로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저 관리의 경우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 액세스 권한 설정 후 루트 계정 안에 있는 유저들을 해당 그룹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장기 저장 액세스 키를 통한 리소스 접근보다는 IAM 역할을 통해서 임시키 발급을 하여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이 보안적으로 더 안전하다. 그러니 더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키가 절대로 외부로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GitHub 공개 저장소에 키를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을 하면서 Git을 통한 형상관리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액세스 키가 GitHub 공개 저장소에 업로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GitHub 공개 저장소에 IAM 액세스 키 조합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AWS EC2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의 개요입니다. EC2란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고요. IaaS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하면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상의 컴퓨터를 대회할 수 있는 그러한 AWS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WS가 관리하는 가상 서버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리소스 사용이 가능하고요. EC2 서버는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C2 인스턴스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EC2는 각 사용 사례에 최적화되게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위에 사진에서와 같이 T3, F1, M5, G3 등등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EC2 타입들이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유형에 따라서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웨어란 CPU나 메모리 등의 컴퓨터의 성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유형은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킹 용량 등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게 되며 각 인스턴스 유형 중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는 인스턴스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각 유형에 따라서 스펙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C2 인스턴스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C5A 라지 모델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맨 앞에 있는 C는 인스턴스 패밀리 혹은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불리는 것으로 목적에 따른 인스턴스 분류를 뜻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메모리 최적화나 스토리지 최적화, 컴퓨팅 최적화 등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는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O가 뜻하는 것은 인스턴스 제너레이션으로 유형별 서버에 대한 세대 혹은 버전을 뜻하고요. 그 뒤에 있는 A의 경우는 프로세서 패밀리라고 해서 EC2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프로세서의 종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라지는 인스턴스 사이즈를 뜻하고 이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입니다. 그래서 EC2의 경우 나노부터 시작해서 나노,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등등 다양한 인스턴스 사이즈가 존재하게 됩니다. EC2 인스턴스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이처럼 총 크게 6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은 범용입니다. 이는 균형 있는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킹 리소스를 제공하고요. 다양한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즉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스턴스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사례의 경우 웹서버나 코드 리포지토리와 같이 메모리나 CPU 등의 하드웨어적인 리소스를 동등한 비율로 사용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팅 최적화 유형입니다. 이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데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는 그러한 작업에 적합하다는 뜻이겠죠. 사용 사례들은 배치 처리나 고성능 웹서버, 고성능 컴퓨팅, 혹은 기계학습 추론, 전용 게임 서버 및 광고 서버 엔진 등의 사례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최적화고요. 이는 메모리에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워크로드 작업에 대해 빠른 성능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즉, 하드웨어 리소스 중에서 메모리 리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유형의 인스턴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속 컴퓨팅 유형입니다. 이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나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CPU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효율적인 계산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작업에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사용 사례의 경우 부동 소수점수 계산이나 그래픽 처리, 데이터 패턴 일치 등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스토리지 최적화 유형으로서 로컬 스토리지에서 매우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많은 순차적 읽기나 쓰기 액세스를 요구하는 워크로드를 위한 유형입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수만 단위의 IO 작업, 즉 읽기 그리고 쓰기 작업을 지원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HPC 최적화고요. HPC란 High Performance Computing의 약자로서 이러한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실행하게 될 때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유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나 딥러닝과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2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란 컴퓨터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기인데요. 즉, 이렇게 생긴 기계가 컴퓨터 내에 장착되어 있으면서 컴퓨터가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C2의 경우 가상의 서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시 ENI라는 이름으로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EC2 인스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ENI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는 VPC 네트워크 내에서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ENI의 경우 인스턴스에 접속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스턴스 생성 시에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IP 주소 정보가 할당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함께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같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로써 IP 주소 등의 정보가 EC2 인스턴스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할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ENI는 서브넷의 보안그룹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며 보안그룹을 통해서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EC2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다중 네트워크 구성이나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을 하도록 EC2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EC2의 탄력적 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적 IPv4 주소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EC2는 생성이 되게 되면 프라이빗 IP가 필수적으로 하나가 붙고 퍼블릭 IP 즉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의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C2의 IP 유형에는 프라이빗 IP와 퍼블릭 IP 두 개가 있게 되는데 탄력적 IP는 그 중에 퍼블릭 IP 쪽에 위치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탄력적 IP는 특정 IP 주소를 비용 지불 후에 점유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면 기존의 퍼블릭 IP가 매번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탄력적 IP를 EC2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탄력적 IP는 특정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리전으로는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의 IP풀이나 AWS 계정으로 가져온 사용자 지정 IPv4 주소 풀에서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고요. 탄력적 IP 주소가 인스턴스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특정 IP 주소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계속됩니다. EC2의 보안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그룹이란 인스턴스 수준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가상 방화벽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함으로써 보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이나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규칙을 정의해 놓은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IP나 어떤 포트에 대해서 들어오는 허용 규칙만 지정이 가능하고 특정 트래픽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규칙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EC2가 만들어지고 보안그룹이 연결이 되게 되면 아웃바운드 즉 EC2로부터 나가는 트래픽은 다 열려있고 인바운드 EC2로 들어오는 아이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EC2를 사용하실 때 특정 서비스들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 규칙에 해당 서비스들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보안을 위해서 이 인바운드 규칙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그룹의 제어 규칙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트래픽 유형 그리고 프로토콜, 포트, 대상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트래픽들을 대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C2 키페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란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된 파일인데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 키죠. 그래서 퍼블릭 키를 인스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프라이빗 키를 EC2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키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사진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긴 난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 SSH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완된 위치에 키를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C2에 접속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SSH를 통한 접속, EC2 직렬 콘솔을 사용한 접속, AWS의 Session Manager라는 서비스를 통한 접속, 마지막으로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한 접속, 이 4가지 방식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EC2 인스턴스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 역할은 IAM 역할이랑 비슷하지만 EC2 인스턴스에만 연결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EC2 인스턴스에서 접근 가능한 리소스들에 대한 권한 정책이 연결된 역할이고요. IAM에서 해당 EC2 인스턴스 역할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역할을 인스턴스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UI에 있는 EC2 탭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IAM 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해당 IAM 롤의 EC2 인스턴스 역할을 선택을 해주면 그 인스턴스는 여기 IAM 롤에 명시된 권한들을 받아서 리소스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IAM 인스턴스 역할을 사용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가 특정 권한을 받아서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C2 구매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옵션들에는 위와 같이 총 7가지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처음으로 온 디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선결제 없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인스턴스로 처음 60초 이후에 초당 과금이 됩니다. 온 디맨드의 경우 시간당 비용은 가장 높지만 선불로 결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팟입니다. 스팟은 사용하지 않는 예비 EC2 용량을 경매 방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팟은 온 디맨드보다 최대 90% 저렴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요. 하지만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해당 스펙의 EC2를 현재 가격보다 높게 입찰 시 인스턴스가 예고 없이 중단이 될 수가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인스턴스가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배치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이미지 처리, 분산 처리 등 단발성 작업에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절감형 플랜입니다. 이는 1년이나 3년 기간 동안에 특정 사용량, 사용량에 대해서 약정을 하여 구매한 옵션으로 최대 72%까지 저렴합니다. 이렇게 절감형 플랜은 사용량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량까지는 특정 금액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계약한 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한 부분은 온 디맨드 가격이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10달러로 특정 컴퓨팅 사용량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사용량, 즉 약정한 사용량 한도 내에서는 10달러까지 세이빙스 플랜 가격이 청구가 되고 그 이외에 사용량을 넘어서는 컴퓨팅 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인스턴스 크기에 맞는 온 디맨드 요금이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감형 플랜은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이랑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안에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의 경우 서버의 컴퓨팅 사용량에 대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크기나 가용 영역, 리전, 운영 체제 등과 관계없이 사용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파게이트나 람다 등에서의 컴퓨팅 사용량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의 경우 특정 리전의 개별 인스턴스 패밀리에만 한정된 약정 옵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 리전의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 약정을 유지하면서 그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스턴스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약 인스턴스입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1년 혹은 3년 기간 동안에 인스턴스 사용량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최대 72%까지 저렴합니다. 물론 1년보다는 3년이 즉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지불 방법 역시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액 선결제를 할지 부분 선결제를 할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선결제 없이 비용을 지불할지에 따라서 동일한 기간이라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전액을 먼저 선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이는 수요가 꾸준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Reserved Instance로 미리 선구매한 용량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예약 인스턴스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표준, 컨버터블, 예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량 예약입니다. 일반적으로 EC2는 타입에 따라서 가용 영역별로 할당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특정 가용 영역에서 어떠한 EC2 타입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일정 숫자 이상으로 해당 인스턴스 타입이 늘어나게 되면 할당량 제한이 걸려서 더 이상 해당 가용 영역에 특정 인스턴스를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량 예약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가용 영역의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컴퓨팅 용량을 미리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 디멘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1년이나 3년 기간 동안 특정 약정을 맺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용량 예약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전용 인스턴스와 전용 호스트인데요. 일반적인 EC2의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안은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그 위에 가상의 컴퓨팅 환경이 이렇게 떠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는 AWS가 관리하는 물리적 하드웨어, 즉 호스트죠. 호스트의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용 인스턴스란 특정 AWS 계정 사용자 전용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입니다. 따라서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 이 호스트 자원을 다른 AWS 계정은 사용할 수가 없고 동일한 AWS 계정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 전용 인스턴스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AWS 계정에 다른 인스턴스와 호스트가 공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재부팅 됐을 때에 다른 호스트에 다른 물리적인 하드웨어 호스트의 인스턴스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금의 경우 인스턴스 레벨로 과금이 되고요. 전용 호스트의 경우 사용자를 위한 완전 전용인 물리적인 서버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그 위에 가상의 EC2 컴퓨팅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물리적인 서버 자체를 통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 용량 내에서 다양한 크기의 인스턴스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과금의 경우 호스트 서버 전체에 대해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전용 인스턴스보다는 당연히 전용 호스트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5장 EC2 인스턴스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EB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BS는 Elastic Block Store의 약자고요. EC2 인스턴스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연구 블록 스토리지 볼륨입니다. 이 볼륨이 인스턴스에 연결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하드드라이브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할은 서버에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인스턴스 종료 후에도 따로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EC2 종료 후에 EBS가 같이 삭제되지 않으면 EBS에 대한 비용이 계속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EBS 볼륨은 EC2랑 1대1로만 연결되지 않고 여러 개의 EC2 볼륨을 EC2에 추가해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단, 그럴 때에 EBS와 EC2는 동일한 가용 영역상에 있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냅샷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 이는 EC2 볼륨에 대해서 백업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떠놓고 해당 EC2 볼륨을 지우더라도 스냅샷을 통해서 그 EC2 볼륨의 내용을 그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스냅샷을 통해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EBS 즉 비용이 계속 청구가 되고 있는 EBS를 스냅샷을 떠놓고 삭제를 하게 되면 비용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EBS 볼륨은 AWS의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KMS를 통해서 암호화도 가능합니다. 네, EBS 스냅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소개를 드렸는데 스냅샷이란 볼륨 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EBS 볼륨의 특정 시점에 대한 백업본입니다. 이렇게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여서 저장 시점에 EBS 볼륨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복원이 가능하고요. 스냅샷은 증분식으로 백업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스냅샷 이후에 변경된 디바이스 블록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최근에 스냅샷을 찍은 이후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등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더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매번 전체를 다 저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스냅샷은 복사하여 다른 리전이나 가용 영역으로 옮겨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명 주기 관리자 정책을 통해서 EBS 볼륨에 대한 스냅샷 생성 일정을 자동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EC2 AM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MI란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로서 해당 서버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 설정 등 미리 구성된 서버 내용에 대한 스냅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MI는 특정 리전에 종속이 되어 있고요. 리전 간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AMI를 사용하게 되면 EC2가 시작될 때 OS 설치나 서버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추가로 할 필요 없이 해당 AMI 내에 명시된 서버의 스펙 그대로 설정이 된 서버가 바로 구동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과 같이 EC2 서버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를 스냅샷을 떠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전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했던 EC2와 동일한 환경의 서버를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MI를 이용해서 유저의 운영 상황에 맞게 커스텀한 서버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AMI는 AWS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들도 있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유저들이 커스텀해놓은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커스텀해서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EC2 이미지 빌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빌더는 AWS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간편하게 구축, 테스트, 배포할 수 있는 도구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빌더를 통한다면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기본 자동화나 보안 설정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보안까지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는 콘솔에서 직관적으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미지 생성 시에 이 파이프라인을 스케줄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혹은 주별로 특정 이미지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생성되도록 스케줄링을 거실 수도 있고요. 또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 저장,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이 기능을 해주는 이미지 빌더 서비스는 AWS 이미지 빌더가 작동되면서 생성시키는 그러한 AWS 리소스 외에는 기능 자체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란 일반 하드디스크나 앞에서 배운 EBS와 같은 블록 레벨의 스토리지인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 호스트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디스크에 위치를 하여서 읽고 쓰기 성능, 즉 IOPPS 성능이죠. 그 성능이 매우 높은 고성능 스토리지입니다. 이렇게 인스턴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EBS의 경우 인스턴스가 삭제되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인스턴스 스토어에 경우 인스턴스가 삭제되면 함께 삭제됩니다. 그래서 삭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인스턴스 스토어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요. EBS나 혹은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시면서 해당 데이터를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계속 백업해서 저장을 하시는 등의 구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인스턴스 스토어는 버퍼나 캐시, 스크래치 데이터, 혹은 임시 콘텐츠와 같이 자주 변경이 되는 정보의 임시 저장 시에 적합한 스토리지고요. 또한 IOPS 성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당 수백만 개의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IO 처리량이 높은 데이터베이스의 임시 스토리지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F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FS란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의 약자로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기 위한 리눅스용 네트워크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EFS는 완전히 탄력적인 서버리스 파일 스토리지로 동일 리전, 동일 리전에 있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인스턴스라고 했을 때 하나의 EFS에서 이렇게 4개의 인스턴스 데이터들이 모두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EFS는 EC2에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중단하지 않고 페타바이트급까지 온디멘드 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스토리지고요. 온프레미스로 치자면 NAS나 NFS와 같은 서비스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FS는 네트워크 파일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즉 마운팅하려는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에서 EFS의 보안 그룹을 허용해 주어야 마운팅이 가능합니다. 네, 6장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확장성과 가용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장성입니다. 이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조정하여서 증가하는 작업 부하나 수요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뜻합니다. 크게 이렇게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탄력성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평적 확장은 사진에서와 같이,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 정도에 따라서 하나의 서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워크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스턴스나 노드의 개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확장이란 증가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스턴스나 노드의 리소스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증가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인스턴스나 노드의 리소스를 즉 CPU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와 같은 리소스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스펙이 낮은 인스턴스에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펙이 높은 인스턴스로 바꿔지는 서버의 리소스 자체가 커지는 것을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고요. 탄력성은 이 두 가지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해서 시스템의 수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및 프로비저닝 해제하여 최적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즉 특정 부하를 시스템의 부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수평적 확장이나 수직적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정보 시스템이 서버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고가용성, 내결함성, 회복력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고가용성은 시스템이 항상 사용 가능하고 중단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러스터 컴퓨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의 웹사이트를 배포를 하는데 웹사이트 뒷단에 연결된 서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버가 죽게 되면 웹사이트 배포가 완전히 중단이 되겠죠.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부하를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되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웹사이트를 배포하려고 했을 때 이 웹사이트에 연결된 서버가 한 대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웹서버가 죽어버린다면 웹사이트 배포 자체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대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3대 모두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3대가 모두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 대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두 대의 웹사이트 나머지 두 대의 서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정상적으로 계속 배포가 되어 정상적으로 계속 배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능력을 고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내결함성인데요. 시스템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장애나 고장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오류나 비정상적인 실행이 한마디로 시스템상의 어떠한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 자체가 해당 서버의 동작이나 서버가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그러한 서비스들에 영향을 그러한 서비스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내결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회복력인데요. 이는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오류나 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복구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뜻합니다. 시스템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결함성은 오류가 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하고 회복력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네, 로드밸런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밸런서란 서버나 컴퓨팅 리소스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나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동안 단일 서버에 들어오는 부하를 분산하여서 서버의 가용성,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저가 특정 단일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한 부하를 처리하는 것이 아랫단에 하나만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부하가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설명드린 가용성의 개념과 같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 유저가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었을 때도 뒷단에서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러 서버들이 그 부하를 받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가 더 안정성있고 가용성있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드밸런서를 통해서 서버를 동적으로 추적하여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말은 뭐냐면 뒤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트래픽들을 로드밸런서가 동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가지고 분산되는 서버의 각 리소스나 부하들을 로드밸런서가 동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쪽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한다면 나머지 3개의 서버로 부하를 조금 더 분산을 시켜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리소스의 리소스의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는 식으로 리소스를 최적화해주는 역할로 로드밸런서가 수행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로드밸런싱의 기능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나 엔진엑스, 하프록시 등과 같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NLB, ALB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NLB는 네트워크 로드밸런서로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게 됩니다. ALB는 애플리케이션 로드밸런서의 약자로 이렇게 HTTP 헤더, 쿠키, URL 경로 이렇게 HTTP 헤더, 쿠키, URL 경로 등과 같은 요청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80포트나 443포트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그 대상 포트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HTTP나 HTTPS 포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밸런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밸런싱의 기능인 일라스틱 로드밸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관리형 로드밸런서 서비스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네트워크 트래픽을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P 주소 등 여러 대상으로 자동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위에 사진에서처럼 유저들의 접속량이 많아지게 될 때 이 접속이 하나의 로드밸런서를 거쳐서 뒤쪽에서 작동하는 여러 대의 서버로 이렇게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완전관리형 로드밸런서 서비스입니다. 이 ELB는 자동으로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함께 사용되어서 수평적인 스케일링, 즉 개수를 동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수평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헬스체크 기능을 통해서 서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인스턴스로만 트래픽을 배분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트래픽을 받는 인스턴스 중에 한 인스턴스가 특정 오류로 인해서 죽게 되면 이 인스턴스, 즉 종료된 인스턴스 즉 비정상적인 인스턴스로는 트래픽 분산이 되지 않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스턴스에게만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인 ALB입니다. 이는 레이어 7 응용계층에서 80과 443 포트를 대상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클을 사용하며 HTTP 헤더 컨텐츠를 통해서 라우팅 처리가 됩니다. 대상은 EC2, 컨테이너, 그리고 IP 주소가 될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는 레이어 4 전송계층에서 작동을 하는 로드 밸런서로 네트워크 프로토클을 사용을 하고 대상은 TCP, 그리고 UDP와 같은 포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를 통해서 라우팅 처리가 되게 되고 ALB에 비해서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이 ALB에 비해서 초당 훨씬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대용량 트래픽 처리에 적합한 로드 밸런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는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을 하고요. 제네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EC2와 IP 주소가 될 수가 있고 모든 포트에서 모든 IP 패킷을 수신하고 리스너 규칙에 지정된 대상 그룹으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는 VPC 경계 전체에서 트래픽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ELB에 요청을 전송합니다. 즉 서비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리스너, ELB에 로드 밸런서의 요청을 전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드 밸런서는 지정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당 트래픽에 대한 요청을 보낼 대상 또는 대상 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리스너가 있고 그 뒷단에 타겟 그룹이라고 이렇게 타겟 그룹 1, 2, 3 이런 식으로 대상 그룹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대상 그룹은 EC2나 오토 스케일링 그룹, IP 주소, 람다. 그리고 또 다른 로드 밸런서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선택된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전달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타겟 그룹 1으로 예를 들어 요청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 그룹은 받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정상이다, 아니다와 같은 응답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응답을 ELB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대상은 이 대상이 정상적이다, 아니다와 같은 응답을 생성을 하여 다시 ELB로 전송을, 응답을 전송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ELB로 받은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서비스 화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ELB의 요청을 전송하고 대상 그룹으로 해당 요청이 보내지고 그 대상 그룹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생성해서 ELB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응답을, 그 ELB는 받은 응답을 원래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 스케일링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온프레미스 상태였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버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일 수 있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서 서버의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란 무엇일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자동 크기 조정 그리고 관리를 위해 논리적 그룹으로 취급되는 EC2 인스턴스의 모음입니다. 즉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서 기존의 EC2 두 개에서 한 개나 두 개가 더 추가될 때 이렇게 추가가 되는 EC2 인스턴스를 그룹으로 묶은 것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내에서는 인스턴스의 최소 그리고 최대 개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룹 내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전성 체크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어떠한 에러 때문에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등 인스턴스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의 타입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온 디맨드를 띄울지 스팟으로 띄울지 아니면 둘 다 모두를 섞어서 띄울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해당 그룹의 조정 정책을 적용하여서 특정 트래픽이나 부하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리고 런치 템플릿, 그리고 스케일링 컨디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앞에서 알아봤듯이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EC2의 논리적인 그룹이죠. 런치 템플릿은 인스턴스의 AMI, 이미지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실행될 때 최초로 작동하게 되는 이닛 스크립트, 그리고 인스턴스의 타입, 최소 최대 개수 등 스케일링에 적용될 인스턴스의 스펙을 명시한 템플릿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스턴스가 이런 식으로 부하에 따라서 추가가 될 때 어떠한 스펙을 가진 인스턴스가 추가가 될지를 적어놓은 템플릿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일링 컨디션으로 특정 지표값들을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는 수동, 그리고 동적, 그리고 예약된 작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동은 유저가, 사용하는 유저가 원하는 인스턴스 수를 직접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트래픽이 많아질 것 같으면 네 개로 늘린다든지 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스케일링 정책이고요. 동적 스케일링은 기준되는 지표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부하라던지 특정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일정량 이상으로 부하가 넘어가게 되면 서버를 한 대 더 추가한다던가 하는 등의 작업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예약된 작업 스케일링 정책은 특정 일정이나 날짜에 맞춰서 스케일링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인스턴스 수를 두 개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 놓으면 해당 시간에 맞춰서 인스턴스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AWS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라는 서비스는 AW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서비스인데요.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벌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이렇게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AWS에서 해당 람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AWS에서 람다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요. 사용자는 서비스를 그냥 사용만 하시면서 사용자는 그냥 서비스를 사용만 하면서 코드를 입력하여 실행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람다 서비스에 코드를 등록해놨다고 해서 계속 과금되는 것이 아니고 람다 코드가 요청될 때에만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는 온 디멘드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청 이벤트 횟수나 리소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AWS 서비스들과 통합되기 때문에 람다를 매개체로 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WS 클라우드 워치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손쉬운 모니터링 그리고 로깅이 가능하고요. 요청 100만 건당 0.2 USD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에서는 노드.js, 파이썬, 자바, C, 고랭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람다 자체적으로도 환경 변수 그리고 버저닝,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엔드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서비스 하나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식으로 AWS의 서비스들을 엮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 람다의 사용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3에 어떠한 객체가 업로드 되는 것은 S3에 어떠한 객체가 업로드가 될 때 해당 이벤트를 감지하여서 람다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구요. 키네시스와 통합하여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벌리스하게 동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이 가능하고 API 요청을 인증하고 처리하는 백엔드 구축 각종 배치 작업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작업 등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구요. 또한 람다를 매개로 하여서 특정 AWS 서비스를 트리거하는 그러한 작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배치란 해당 서비스는 AWS에서 배치 컴퓨팅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용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배치 작업이란 뜻은 수동적인 유저의 수동적인 개입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행이라던가 수식 계산 그리고 ETL 프로세스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계산 등의 작업을 배치성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AWS 배치는 완전 관리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코드 작성과 배포 그리고 스케줄링에만 집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배치 작업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정의가 되어서 뒤에서 배울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람다 서비스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치는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규모 컴퓨팅 작업을 할 때 배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람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소규모이고 이벤트 기간의 짧은 실행 시간을 필로로 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서벌리스하게 함수를 실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행 환경의 경우 ECS 컨테이너에서 작동이 되고요. 람다는 서벌리스하게 작동이 됩니다. 배치도 물론 서벌리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ECS 컨테이너 하나가 구동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확장성의 경우 사용자가 EC2 인스턴스의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여 확장이 가능하고요. 람다의 경우 자동이고 사용자가 어느 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확장되며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만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배치의 경우 비용의 경우 배치는 인스턴스 사용에 따른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이고요. 람다는 실행 횟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비용 계산입니다. 실행 시간의 경우 배치가 대용량 작업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긴 실행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고요. 람다는 최대 15분까지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 유형은 대규모 컴퓨팅 작업 람다의 경우 이벤트 기반의 소규모 작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세일이란 클라우드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가 UI에서 손쉽게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UI에서 한 번에 웹서버 배포에 필요한 서버나 컨테이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등 관련된 자원들을 UI에서 클릭 클릭만으로도 쉽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세일 서비스 내에서 리소스 사용량이라던가 성능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라이트 세일에서 설정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고가용성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기능은 없고 AWS 다른 서비스들과의 통합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의 경우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간단한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등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사이트나 아니면 테스트 용도로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배포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AWS EC2와 라이트 세일을 한 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의 경우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사용자가 스토리지라던가 내부에 깔리는 소프트웨어라던가 등의 많은 대부분의 많은 설정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하여야 되고요. EC2의 경우 IaaS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스토리지나 해당 OS에 깔리게 되는 소프트웨어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책임이 있고 라이트 세일의 경우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대부분의 관리를 AWS에 위임하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EC2는 온 디맨드나 예약 인스턴스 등 다양한 선택 조건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라이트 세일은 고정 가격입니다. 인스턴스나 기타 제공되는 리소스에 따라서 가격대가 고정이 되어 있어 해당 가격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선택성은 당연히 EC2가 훨씬 더 인스턴스 유형이나 크기가 다양하고요. 라이트 세일은 사전에 구성된 어떠한 특정 인스턴스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한적인 크기와 유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연성의 경우 EC2는 수동 혹은 자동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이트 세일은 자동은 안되고 수동 스케일링만 가능합니다. 통합성의 경우 EC2가 라이트 세일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합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업 유형은 EC2의 경우 모든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워크로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이트 세일은 대부분 조금 소규모인 소규모 개발이나 테스트 웹포스팅 등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서비스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커라는 엔진을 사용하여서 많이 구축이 되며 호스트 운영체제의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도커라는 엔진을 통해서 가상화된 컨테이너들이 해당 OS 리소스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컨테이너들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데 묶어서 도커 엔진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컨테이너는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동작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해당 컨테이너 F-A라고 하겠습니다. F-A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환경이 꼭 F-A라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환경이 컴퓨터가 달라도 컨테이너로서 실행이 된다면 해당 컨테이너 내부는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는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는 이러한 컨테이너는 작은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통합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흔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인 ECR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R이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 관리,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도커 허브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도커 허브의 기능이 AWS 내부에 들어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EC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고유 개인의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팔짱 S3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S3의 개요입니다. S3는 거의 무제한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로 다양한 형식과 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 드라이브와 같이 파일이든 음성이든 비디오든 어떤 형태의 데이터라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객체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3는 이렇게 99점 뒤에 9가 9개가 있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가용명류에 걸쳐 중복 저장되어서 광범위한 오류에 대해서 복원력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외에도 호스팅이나 백업, 버전관리 등 다양한 보조 기능들을 제공하여 굉장히 확장성과 활용성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S3 버킷과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는 고유한 키값을 가진 객체를 원하는 수만큼 저장하는 객체 저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S3를 사용하면 특정 버킷이 있어야 되고요. 버킷 내에 해당 파일이 저장되려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킷, 즉 디렉터리의 객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킷은 AWS 서비스 전역적으로 즉 모든 리전과 모든 계정을 다 포함하더라도 고유한 이름으로 이름 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S3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버킷 단위는 리전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P North East 2인 서울 리전에서 S3 서비스를 들어가면 특정 버킷의 목록이 나오다가 US East 2와 같은 다른 리전으로 메뉴를 옮기게 되면 해당 버킷의 목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객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되며 각 객체의 크기는 최대 5TB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업로드하게 될 때 5GB 이상의 경우 멀티파트 업로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업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S3 버킷 내부에 객체가 저장될 때 어떤 식으로 디렉터리가 설정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버킷이라고 버킷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HTTPS와 같은 URL 주소처럼 S3하고 콜론이 붙고 슬래시 두 개가 붙은 다음 버킷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위치하게 되는 이 이름들은 버킷 내부 경로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테스트 dir이라는 폴더 아래에 anotherdir이라는 폴더 아래에 myfile.txt라고 파일이 저장될 때 이렇게 myfile.txt를 객체라고 하고 그 앞에 붙은 이 버킷과 객체 사이에 있는 이 디렉터리 이름을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픽스와 객체 이름을 포함해서 키 라고 칭하게 됩니다. S3의 사용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개인 데이터 저장이나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제한 없이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형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또한 S3는 데이터의 저장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미디어 및 파일 호스팅,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등 호스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3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해 버전 관리나 권한 제어가 가능하고 재해 상황 발생 시 재해 복구를 위한 아카이브 용도로도 S3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S3 보안 중 버킷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도 특정 정책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의 S3 버킷 액세스 제어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버킷 정책은 조건에 따라서 유저나 서비스에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서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안전하게 보완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버킷 정책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IAM 정책의 형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SID로 별칭을 붙일 수가 있고요. 허용인지 거부인지에 대한 정책을 이펙트 쪽에 적고 프린스퍼른 이 정책이 적용될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유저들을 적는 곳입니다. 또한 액션은 해당 유저들이 그 버킷을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getObject와 listBucket 이 두 가지 정책이 allow 돼 있으면 위에 존 도우라는 리소스의 경우 어떠한 S3 버킷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정책을 적용할 것인가를 명시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존 도우라는 유저에 대해서 S3 getObject, 즉 객체를 가져오는 행동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확인하는 행동 이 두 가지 액션을 버크익셈플 버킷이라는 버킷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S3 보안 중 퍼블릭 액세스 차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객체에 대한 외부 공개 액세스를 방지하는 보안 조치로서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무단으로 액세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된 S3 버킷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퍼블릭 액세스가 차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퍼블릭 액세스 정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체 저장 용도 말고 웹호스팅 용도로도 S3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웹호스팅이나 S3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특정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작업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위에 있는 퍼블릭 액세스를 모두 해제시켜 주셔야 외부에서도 해당 객체들에 대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3 보안 중 ACL 즉 액세스 제어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메커니즘이고요. 버킷이나 객체에 대해서 요청자의 권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각 리소스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정의하고 특정 사용자나 그룹에 대해서 권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ACL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CL을 사용하여서 버킷 또는 객체에 대한 읽기 쓰기 권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S3 버저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저닝이란 말 그대로 버킷 내 객체, 즉 내부에 저장된 파일들을 대상으로 버전을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버전 관리 모드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 해줄 수도 있는데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객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기존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데 해당 파일과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다시 업로드 되어서 해당 파일을 덮어쓰게 된다면 그 객체는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쓰기 전 객체를 버전 1이라고 한다면 덮어쓴 이후의 객체는 버전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 업로드 시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전 버전은 기존 버전과 별도의 객체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두 개로 따로 나뉘기 때문에 1번 버전과 2번 버전이 별도의 객체로 취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전 관리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시점의 객체 버전으로 롤백하거나 객체가 지워진 경우라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삭제하더라도 버저닝 내에서는 객체가 남아있게 되고 해당 객체를 보면 딜리트 마커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객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게 그냥 삭제가 되었다 라고만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아예 연구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딜리트 마커까지도 싹 삭제를 해주어야 그 객체가 완전히 연구 삭제가 됩니다. S3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란 S3 버킷을 동일 리전 혹은 다른 리전으로 자동으로 복제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지리적 위치에 걸쳐서 안전하게 복제하여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S3 복제가 될 때는 비동기 방식으로 버킷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S3 복제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S3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리전이나 동일 리전으로 직접 복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S3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복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IAM 롤을 S3에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에서와 같이 이렇게 S3 객체들이 저장된 S3 버킷이 있을 때 이 버킷을 동일하게 AP North East 1이나 US East 2 이렇게 다른 리전들에 복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S3 정적 웹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S3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정적인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기능인데요. 동적 웹사이트에는 안되고 정적 웹사이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나 반응형 동적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배포하고자 할 때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특정 서비스들을 사용하여서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적 웹사이트를 배포하게 될 때는 객체에 있는 내용으로 호스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서버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때 데이터 전송이나 스토리지 비용만 부과가 되고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적 웹사이트 용도로 S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킷 내의 객체들에 대해서 퍼블릭 액세스가 필요로 하는데요. 버킷 내의 객체들이 외부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버킷의 퍼블릭 액세스 정책을 허용으로 돌려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버킷 이름에 따라서 정적 웹사이트에 대한 URL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로 생성이 됩니다. S3-웹사이트, 그 다음에 대시, 리전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이 정해질 수도 있고 S3웹사이트.리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S3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는 워크로드의 성능, 데이터의 액세스, 복원력, 비용 등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S3 스탠다드입니다. 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S3 스토리지 클래스로서 가장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제공하고요. 정적인 웹사이트, 콘텐츠 배포, 모바일 및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데이터의 스토리지라던가 데이터의 저장소,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사용 사례에 적합한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는 S3 스탠다드 IA, Infrequent Access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자주 액세스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 클래스고요. S3 스탠다드에 비해서 더 낮은 저장 비용과 함께 자주 액세스되지 않는 장기 스토리지용 혹은 백업 및 재복구용 데이터 스토어의 이상적인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는 S3 원존 IA로 S3 스탠다드 IA와 유사하지만 데이터가 단일 가용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S3 스탠다드 IA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 가용성 요구가 낮고 단일 가용 영역에서 데이터 저장이 충분한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네, 네 번째는 S3 Intelligent Tiering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패턴을 분석하여서 자동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로 객체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접근 빈도에 따라서 스탠다드 티어, 인프리퀸트 액세스 티어, 그리고 아카이브 티어 등으로 나뉘어서 객체가 이동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패턴을 알기가 어렵거나 액세스 패턴이 계속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서 자동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S3 Glacier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객체에 대해서 액세스 빈도가 굉장히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사용 용도는 백업이나 아카이브용 데이터의 이상적인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비용 걱정 없이 몇 분 안에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검색해야 되는 백업 혹은 재복구용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고요. 검색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Glacier Deep Archive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액세스 빈도가 굉장히 낮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좋은 옵션이고요. 따라서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클래스는 최소 3개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가용 영역에 걸쳐서 복제되고 저장이 되고요. 해당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면 12시간 이내로 상당히 많은 검색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S3의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주기 정책이란 S3의 객체가 저장이 되어서 삭제될 때까지 수명 주기를 자동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S3 수명 주기 정책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각 객체의 수명 주기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자동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3 스탠다드에 있는 객체를 90일 이후에 S3 스탠다드 인프리퀸트 액세스 클래스로 이동시키고 1년 후에는 S3 글래시어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이러한 플로우를 정책으로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비활성화된 객체를 자동으로 삭제시킬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S3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적화하고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명 주기 정책은 버킷 수준이나 아니면 객체 수준에서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S3 암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암호화란 데이터를 저장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서 무단으로 액세스되거나 데이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과정 모두에서 암호화를 제공을 하여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을 하고요. 암호화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SE S3 옵션 같은 경우는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S3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는 옵션이고요. 자동으로 관리되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SSE KMS 옵션인데요. AW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KM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키를 통해서 해당 객체들을 암호화하고 암호화하는 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동 교체 등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SSE-C 옵션인데요. S3에 객체를 저장하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 반드시 HTTPS를 사용하고 해당 키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자동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S3 스토리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S3 사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로서 버킷의 사용량이나 액세스 패턴, 비용, 그리고 보안 이슈 등에 대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S3 스토리지 렌즈 기능을 통해서 조직 내 모든 계정의 S3 사용, 그리고 활동에 대한 29개 이상의 개별 지표들을 분석하여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해주는 통계치의 경우 사용자 요구에 맞게 데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사용, 그리고 활동 추세를 시각화하고 상황에 맞는 권장사항 등을 제시해 주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엣지 로케이션과 비슷하게 S3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 전송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전 세계에 분산된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하여서 전송 속도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기능은 기존에 있는 코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없고 AWS 콘솔 UI에서 단일 클릭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장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테이블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요. 데이터를 행과 열의 형태로 구성된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각 테이블은 고유한 식별자에 의해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고유한 식별자란 테이블 행과 열이 있을 때 각 특정 열이, 각 행들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SQL을 사용하여서 테이블에 대한 생성 및 삭제, 그리고 검색, 삽입, 수정 등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AW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S란 AW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사용자가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고 확장성과 가용성을 가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RDS는 이렇게 MySQL, PostgreSQL, MariaDB, Oracle, 그리고 Microsoft SQL 서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해서 종류와 버전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RDS는 자동 백업이나 복제, 스냅샷, 보안 등 다양한 관리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여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옵션 중 하나인 Read Replicas, 즉 읽기 복제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읽기만 가능한 DB 인스턴스의 복제본을 여러 개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읽기나 쓰기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복제본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트래픽들을 분산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옵션입니다. 복제본은 최대 1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실제 데이터는 메인 RDS에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Read Replicas로 설정된 복제본 DB 인스턴스에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Multi-Age 옵션인데요.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용 영역에 배치하여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한 가용 영역의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자동으로 되어서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광기형 데이터베이스 중 Aurora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rora는 AWS RDS 종류 중 하나고요. MySQL과 PostgreSQL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호환되는 AWS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완전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이렇게 AWS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지만 오픈소스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이 Aurora는 MySQL에 비해서 5배 그리고 PostgreSQL에 비해서는 3배 빠른 처리량을 제공해주고요. Aurora 스토리지는 10GB 단위로 최대 128TB까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Aurora는 여러 인스턴스를 하나의 인스턴스럼 운영하게 되는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나 패치 그리고 백업과 같은 관리 테스크를 자동화되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완전 관리형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Aurora가 아닌 다른 RDS 옵션에 비해서 약 20%가량 비용이 더 높습니다. 또 Aurora의 경우 Aurora Serverless라는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NoSQL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NonSQL의 줄임말로 Non-Relational Database 즉 앞에서 배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스키마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유연한 스키마를 사용하여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DB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데이터 구조 변경이나 확장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런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셋과 높은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AWS에서는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킥값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NoSQL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 하나인 DynamoD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ynamoDB는 서버의 프로비저닝이나 패치 적용, 그리고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벌리스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복제를 하여서 고가용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다중 리전, 다중 활성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제공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에 대한 복원력을 개선하고 빠른 읽기, 그리고 쓰기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DynamoDB는 초당 수백만 개 이상의 굉장히 대용량 요청 처리가 가능하고 10mAh 미만의 빠른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짧고 빠른 응답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좋고요. 완전 관리형 인메모리 캐시 서비스인 DAX, DynamoDB DAX라는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DocumentDB, 이 서비스는 MongoDB와 호환되는 완전 관리형 JSON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에서 MongoDB와 완전히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설치, 그리고 운영, 규모 조정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MongoDB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고 동일한 드라이버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AWS Keyspace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가용성에 확장 가능한 관리형 Apache Cassandra 호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DocumentDB는 MongoDB와 완전히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였다면 Keyspace는 Apache Cassandra와 완전히 호환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Cassandra에서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Cassandra 워크로드를 그대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서벌리스 서비스라서 서버를 프로비저닝,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이 AWS에 있다는 뜻이죠. 또한 모든 규모에서 일관되게 10mm 미만의 응답 시간을 지원하며 초당 수천 건의 요청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디스크가 아닌 주 메모리인 RAM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비교하여서 빠른 응답 시간, 고성능, 높은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AWS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입니다. 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로 레디스나 맘캐시D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를 지원합니다. 일라스틱 캐시는 빠른 응답 시간과 고성능을 제공하여서 데이터베이스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조회시 굉장히 빨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그리고 백업 및 복원, 모니터링 및 경보 등 각종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여서 사용자의 운영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DB4 레디스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레디스 호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마이크로초의 읽기, 그리고 밀리초의 쓰기 지연 시간 등 높은 성능의 처리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레디스 데이터베이스와 프로토콜 호환성을 제공하여서 기존에 사용하던 레디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손쉬운 이식이 가능합니다. AWS의 기타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넵튠입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그래프 DB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타임 스트림입니다. 이는 완전 관리형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존 QLDB입니다. 이는 완전 관리형 분산형 원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특징은 투명하고 불변성이 보장된 원장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원장 기술은 블록체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보장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을 제공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AWS의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마존 오로라 RDS의 레드시프트가 있었고요. 키밸류 형태의 노SQL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다이나모 DB가 있었습니다. 인메모리 DB는 일라스틱 캐시 그리고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가 있었고요. 문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다큐먼트 DB가 있었는데 이는 몽고 DB와 완전 호환되는 형태의 아마존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와이드 컬럼 유형에 속하는 아마존 키 스페이스가 있었고요. 그래프 DB로는 아마존 넵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는 아마존 타임 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형 데이터베이스로 아마존 QLDB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AWS의 데이터 분석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DMS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S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D,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M, 서비스의 S에서 DMS입니다. 이 서비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노엘스쿨엘 등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스토어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에서 AWS, 혹은 AWS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이렇게 양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MySQL, PostgreSQL, Oracle, SQL 서버, MongoDB 등등 2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DMS 서비스는 단순 마이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스키마 변환, 그리고 데이터 변환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서 소스, 즉 이행되는 곳의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형식과 구조 차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변경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줍니다. AWS EM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R은 Elastic Map Reduce의 줄임말로 AWS의 관리형 하듭 클러스터 서비스입니다. EMR은 하듭 클러스터를 손쉽게 생성해 주어서 아파치 스파크와 같이 하듭 에코 시스템에 포함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S3나 다이나모 DB, RDS와 같은 서비스들을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UI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EMR은 작업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하여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로 온 디맨드뿐만 아니라 스팟이나 예약된 인스턴스 타입도 사용할 수가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스터나 서버를 생성하고 관리하지 않고도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처리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EMR 서벌리스라는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WS 아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는 프레스토 SQL 엔진을 사용하는 서벌리스 SQL 쿼리 서비스입니다. 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데이터를 따로 이전하거나 로딩할 필요 없이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쿼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 인프라를 설정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AWS 아테나에 있는 SQL 쿼리 창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테나는 CSV나 JSON, ORC, Avro, 파켓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쿼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AWS 글루나 퀵사이트 등 관련된 분석 서비스와 통합되어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의 경우 스캔된 데이터에 대해서 테라바이트당 5달러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AWS 글루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는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사용자가 여러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준비, 이동,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버리스한 데이터 통합 서비스입니다. 글루를 통해서 완전 관리형으로 ETL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워크로드를 간단하게 준비하고 변환하며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체적으로 스케줄링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요. 추가적으로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도 ETL을 위한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글루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하여서 데이터 스키마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검색이 가능하고 AWS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스토어 등등 70개 이상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검색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WS Redshi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dshift는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관리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Redshift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조회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열 지향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압축시키고요. AI 기반의 완전 관리형 대량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빠르고 높은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Redshift는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용량이 조정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나 태블러와 같은 BI 툴들과 쉽게 호환이 가능하고요. Redshift 서버리스를 지원하여서 프로비저닝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AWS Kinesis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inesis는 다양한 규모의 실시간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들어오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수집, 변환,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흔히 실시간성 데이터라고 하면 IoT나 로그, 이벤트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등과 같은 데이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네 가지 하위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스트림즈, 데이터 파이어 호스, 매니지드 서비스 for Apache Flink, Kinesis 비디오 스트림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Kinesis 데이터 스트림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즈 이후에 글루라던가 EMR과 같은 데이터 스트림즈 이후에 AWS의 다른 서비스들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후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Kinesis 데이터 파이어 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호스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S3, Redshift, OpenSearch 등의 대상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시간성 스트림이 들어오게 될 때 파이어 호스를 거쳐서 특정 목적지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파이어 호스는 람다 함수와 흔히 함께 사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변환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변환 작업은 람다 함수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저장 프로세스는 파이어 호스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for Apache Flin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pache Flink란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혹은 배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분산 엔진이고요. 이러한 Apache Flink 작업에 대해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이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후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라이브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배치 분석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보안 카메라, 웹캠, 드론 혹은 기타 소스를 비롯한 수백만 개의 소스에서 대량의 라이브 비디오 데이터를 캡처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WS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클라우드에서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손쉽게 배포, 운영,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고요. 오픈서치란 일라스틱 서치와 호환되는 서비스로서 대용량 데이터를 색인화하고 검색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크기가 조정이 되고요. 자동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 오픈서치 서비스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웹사이트 검색과 같이 다양한 사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퀵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사이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시각화 도구입니다. 이 퀵사이트는 20가지 이상의 차트 형식을 지원하고요. 데이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시각화 화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테나, S3, RDS, Redshift 등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온프레미스 데이터, 사스 데이터 등을 연결시켜서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끌어올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퀵사이트 대시보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며, 네, 10장 배포와 인프라 관리 관련 서비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이 서비스는 AWS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관리형 서비스고요. 사용자는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AWS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템플릿 작성 후 실행을 해주게 되면 관련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즉 코드 형태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프라 자원을 코드로 관리함으로써 작업을 자동화하고 재현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AWS 리소스 간의 의존성 또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템플릿을 업데이트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으로 롤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인프라가 많고 복잡한 경우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WS CD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서비스인데요.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고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조금 다른 점은 CDK의 경우 자바 스크립트나 파이썬, 자바, 담넷 등 개발자에게 친숙한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야물 형식, 야물 포맷과 비슷한 형식으로 딱 정해진 포맷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됐다면, CDK의 경우 여기에 보이는 코드와 같이 개발자에게 친숙한 파이썬이나 자바 이러한 코드들로 인프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나 자동화, 코드 모듈화, 재사용성 등 프로그래밍적인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DK로 작성된 코드는 결국에는 실행된 후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한 번 변환이 되고 배포가 됩니다. CDK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위치함으로써 한 번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이 되고, 이후에 인프라에 대한 배포가 일어납니다. AWS 일라스틱 빈 스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AAS 서비스, 즉 플랫폼에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개발자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빈 스톡이 이를 자동으로 배포, 운영, 확장해 줍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인프라 구성이나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빈 스톡의 경우 이렇게 자동으로 배포해 주고 운영해 주는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지만, 빈 스톡을 통해서 배포되는 특정 인프라들에 대해서는 과금이 됩니다. 빈 스톡은 Java, .NET, PHP, Python, Ruby, Docker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요. 서버의 인스턴스 프로비저닝,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 모니터링 등 이러한 관리 관련된 내용들도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WS 코드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패밀리는 코드 패밀리라고 이름 붙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칭하는 말인데요. 이 서비스들 간에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 관리를 AWS가 담당하므로, 개발자는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커밋입니다. 이 코드 커밋은 프라이빗한 Git 리포지토리를 호스팅하는 안전하고 확장성 높은 AWS 전용 Git 서비스인데요. 한마디로 GitHub을 AWS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리포지토리를 제공하고요. 개발자가 클라우드 상에서 소스 코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코드 디플로이입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서비스로서 코드 변경 사항을 서버 그리고 인프라에 자동으로 배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EC2 인스턴스,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람다함수, ECS 서비스 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세번째는 코드 빌드입니다. 이 서비스는 빌드 및 테스트 환경을 관리하는 완전관리형 빌드 서비스인데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번째는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 한마디로 말해서 CICD죠. 이 CIC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코드 아티펙트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관리형 아티펙트 리포지토리 서비스인데요. 이 아티펙트란 바이너리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쓰는 네이븐과 같은 그런 저장소입니다. 이렇게 코드 아티펙트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코드 스타입니다. 이 코드 스타 서비스는 개발팀이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쉽게도 2024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AWS 클라우드 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9이란 AWS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서 로컬 개발 환경을 설정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 즉 AWS 콘솔 UI에서 바로 개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협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코드를 작성, 편집, 디버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동일한 코드를 편집하고 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코드를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편집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클라우드 9은 람다나 코드 패밀리 등 AWS 서비스들과 손쉽게 연동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IAM 기능을 사용하여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AWS 서비스들을 알아보기 전에 DNS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고요.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을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역할, 네트워크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위에 도표로 한번 DNS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URL을 입력하여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네임 서버라는 곳에서 해당 URL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URL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다시 유저의 컴퓨터로 반환을 하고요. 이 실제 네트워크 주소를 반환 받은 컴퓨터는 여기 example.com이라고 사용자가 입력한 URL에 매칭되는 서버로, 실제 서버겠죠. 실제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내용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다시 반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에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어딘가에 위치한 네임 서버에서 해당 URL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찾았으면 사용자의 PC에 그 IP 주소를 전달하게 되고요. PC는 전달받은 IP 주소의 실제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사용자 브라우저에 출력함으로써 저희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 웹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URL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뒤에서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 주소를 반환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과 같은 창에 URL 네이버.com 말고 이렇게 실제 네트워크 주소를 쳐도 동일하게 네이버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배운 DNS 시스템과 연관된 AWS 서비스인 라우트 5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 53은 AWS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DNS 서비스고요. 다양한 도메인 확장자에 대해서 도메인 등록을 지원을 하고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관리, 갱신 옵션 등을 제공합니다. DNS 레코드에 대해서 생성, 수정, 관리가 가능하고 도메인 이름을 인프라 리소스 즉 ELB나 EC2 등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에 맵핑하고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리전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거나 가용성이 높은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등 다양한 라우팅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엔드포인트의 가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요. DNS 쿼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DNSSEC 이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라우트 53의 라우팅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 라우팅 정책인데요. 이는 가장 디폴트가 되는 라우팅 정책으로 하나의 리소스나 레코드에 대해서 하나의 IP 주소로 트래픽을 라우팅하게 됩니다. 즉 1대1이겠죠. 1대1. 그 다음은 가중치 기반 라우팅 정책입니다. 이는 여러 리소스나 레코드에 대해서 특정 가중치를 할당하여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3개의 서버가 있다면 이 3개의 서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대, 4대, 2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할당한 후 트래픽들을 해당 가중치에 맞게 분산하여서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지연시간 라우팅 정책인데요. 이는 가장 낮은 지연시간을 갖는 리전으로 트래픽을 보내서 사용자의 지연시간에 따라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라우팅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지연시간이 낮은 리전으로 자동으로 맵핑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쾌적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네번째는 장애조치 라우팅 정책입니다. 이는 주 그리고 보조 리소스 간의 트래픽을 전환하는 옵션으로 메인 리소스가 실패할 경우에 보조 리소스로 트래픽을 전환시켜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주입니다. 그래서 주 리소스로 계속적으로 트래픽을 잘 받고 있는데 해당 주 리소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그렇게 된다면 보조로 설정된 두번째 리소스로 트래픽이 자동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다섯번째는 지리 위치 라우팅 정책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트래픽을 라우팅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다중응답 라우팅 정책인데요. 이는 여러 IP 주소로 트래픽을 보내서 여러 리전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정책입니다.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계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빠른 컨텐츠 전송을 제공하는 CDN 서비스인데요.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정적 그리고 동적 컨텐츠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더 빠르게 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전세계 200개가 넘는 AWS의 엣지 네트워크 위치를 통해서 컨텐츠를 더 가깝고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게 되면 AWS의 엣지 로케이션에 데이터 캐싱이 일어나게 되어서 컨텐츠를 이렇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체적으로 HTTPS를 통한 암호화 그리고 AWS의 WAF 방화벽 서비스죠. 이 서비스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컨텐츠 앱 보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으로 라우팅하여서 응답 시간을 최적화하고 가용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특정 네트워크를 목적지로 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해되는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쓰게 되면 사용자가 특정 트래픽을 보내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를 거쳐서 네트워크에 방해 없이 바로 목적지의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AWS의 엣지 로케이션에 할당되는 두 개의 고정 주소 IP가 가속기와 연결됩니다. 즉 한마디로 두 개의 고정된 IP 주소, 위치로 트래픽을 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IP나 EC2 인스턴스, ALB, NLB 등 AWS 엔드포인트를 연결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의 헬스체크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 장애 발생 시 다른 서버로 자동 라우팅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AWS의 심플 큐 서비스인 SQ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작된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 중 하나고요. 애플리케이션 간의 메시지 전달에 사용되는 완전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큐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큐란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선입선출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를 뜻합니다. SQS는 대규모의 메시지 처리를 지원하고 규모에 따라서 자동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등의 스케일링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데드레터큐나 메시지 타이머, 그리고 숏폴링, 롬폴링 등 다양한 자체적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AWS의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잘 통합이 되고 SQS 기능을 활용하여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 서비스들 간의 디커플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SQS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각 서비스들 간의 이렇게 긴밀한 연결이 아닌 느슨한 결합으로 된 디커플링이 가능해집니다. 종류는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해주는데 표준 Q 그리고 FIT4Q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줍니다. 표준의 경우 선입선출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닌 Q고요. FIT4Q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와 같이 선입선출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형태의 Q입니다. AWS SQS로 할 수 있는 디커플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S Q가 없는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말기에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뒤에 있는 람다 함수들에서 해당 데이터를 끌어와서 처리되는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말기에 대해서 어떤 코드의 변화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뒤에 있는 람다 함수에 대한 코드 역시도 계속적으로 바뀌어져야겠죠. 왜냐하면 단말기와 뒤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가 뒤에 있는 람다 함수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QS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SQS가 놓이게 되고요. 여기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가 먼저 SQS Q로 들어가고 해당 Q를 바라보면서 뒷단에 있는 람다 함수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말기에서 어떠한 장애나 코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뒤에 있는 람다 함수들에 대한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SQS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면 되겠죠. 하지만 위에 SQS가 없는 형태의 아키텍처에서는 장애가 발생한다면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은 이유가 단말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람다 함수가 잘못돼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를 찾고 해결하기가 비교적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SQS가 위치함으로써 이렇게 단말기와 람다 함수 둘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로 관리가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훨씬 더 빠르게 알아채서 대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WS의 심플 라티피케이션 서비스인 S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이메일, 이러한 엔드포인트, 그리고 SMS 등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토픽 기반으로 메시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메시지 발송으로 다수의 구독자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픽 기반이란 이렇게 토픽이 위치하고 있는데 토픽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주제로 SNS는 각각의 메시지를 미리 넣어두고 뒤에 있는 소비자는 각 토픽에 맞게 메시지들을 끌어와서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뒷단의 소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라도 전송자 입장에서는 토픽에 한 번만 넣어두게 되면 여러 명의 소비자들이 해당 토픽의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메시지 발송으로 다수의 구독자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형태의 아키텍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SNS는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메시지 전송을 트리거할 수 있는 이벤트 기반 트리거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벤트 기반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AWS의 심플 이메일 서비스인 S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SNS의 아키텍처와 비슷하게 대용량의 이메일을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S3나 SNS, Lambda 등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가능하고요. 이메일 관련 서비스이다 보니까 스팸메일이나 발신자 인증, 수신자 관리 등에 대한 제어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된 이메일들에 대한 통계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해줍니다. 사용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SES 서비스를 사용하여 마케팅 이메일을 글로벌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나 뉴스레터 등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림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알림이나 공지사항 등과 같은 메시지를 그룹에 보내고 보내식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AWS의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쉽게 REST 그리고 웹소켓 API를 생성, 개시, 유지, 모니터링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나 다른 웹 서비스를 비롯해서 AWS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API를 생성하고요. 응답에 대한 캐싱 기능이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답을 캐싱을 할 수가 있게 되면 뒤에 동일응답이 들어오더라도 새롭게 갱신하여서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닌 캐시된 곳에서 바로 데이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또한 API의 사용량, 성능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로깅 기능을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왓치하고 통합이 되어서 대시보드 생성도 가능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또한 여러 버전의 API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여러 단계의 이렇게 개발에 따른 여러 단계의 버전들을 관리하고 쉽게 전환할 수가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사용 사례로서 API 게이트웨이하고 람다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서벌리스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AWS Cognito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발자가 사용자 인증 그리고 인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완전관리형 자격증명 서비스입니다. Cognito를 통해서 웹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사용자 관리,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 이외에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과 같은 여러 회사의 소셜 로그인 기능과 연동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사용자 풀과 자격증명 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용자 풀은 사용자의 가입과 로그인을 제공하는 사용자 저장소입니다. 자격증명 풀은 사용자 풀 그리고 인증된 유저를 대상으로 해당 유저에게 AWS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 풀은 인가를 받은 유저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자격증명 풀은 해당 인가 받은 유저의 집합이 어떠한 AWS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이벤트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벤트 중심형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AWS의 완전관리형 서비스고요. 각 서비스들에서 특정 기준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이벤트들 일어난 이후에 연결된 어떠한 서비스들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들에 대해서 패턴 그리고 필터 기능을 통해서 특정 유형의 이벤트만 처리하거나 이벤트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AWS 웹 콘솔이나 CLI, SDK 등으로 이벤트를 생성하고 구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로 생성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유형들에 대해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브릿지로 특정 시간 규칙을 만든 다음에 해당 시간이 오게 되면 람다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여서 메시지를 SQSQ에 전송을 하고 SQSQ에 저장된 메시지를 특정 앱이 받아서 처리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간 규칙을 정해서 해당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람다 함수가 호출되고 그 이후에는 람다 함수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EMR 클러스터에 대한 시작이나 종료, 혹은 EC2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이나 종료 등의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브릿지로 특정 상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C2 종료나 EC2 시작, EC2 중단 이런 특정 상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EC2 종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고 해당 종료된 EC2의 EBS에 대해서 스냅샷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의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버리스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스텝 펑션은 200개가 넘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9,000개 이상의 API 작업에 대한 작업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텝 펑션은 ASL,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라는 특정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거나 혹은 콘솔 UI에서 위에 그림과 같은 모습대로 직관적으로 각 서비스들에 대한 아이콘을 이용하여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을 통해서 각 단계나 상태 전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게 표현하고 디버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 사례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마이크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나 ETL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대규모 병렬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등의 사례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은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시간의 경우 스탠다드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최대 5분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지속 시간이라 함은 워크플로우를 설계했을 때 해당 워크플로우가 처음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도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태 전환 횟수, 즉 여러가지 워크플로우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실행이 되는데 1번 작업에서 2번 작업으로 전환된 것을 상태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 전환이 스탠다드에서는 최대 2만 5천 번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스의 경우 무제한입니다. 처리량은 스탠다드는 분당 수백 회 정도이고 익스프레스는 초당 수십만 회로 익스프레스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적용 사례의 경우 스탠다드는 장기나 배치, 실행 작업, 그리고 내구성이 요구되는 워크플로우, 예를 들어서 이테일 작업이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의 작업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실행이 필요한 작업, 그리고 높은 처리량이 요구되는 워크플로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 처리나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보자면 스탠다드는 긴 실행시간이 필요로 하거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할 때 적합하고요. 익스프레스는 실시간성 같이 굉장히 고빈도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정리하여 스탠다드의 경우 긴 실행시간, 내구성, 복잡한 에러 핸들링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익스프레스의 경우 짧은 실행시간, 높은 처리량, 대규모 이벤트 기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워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는 AWS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관찰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AWS 리소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들에서 나오는 로그나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매트릭 값이 어떤 인계 값을 초과하게 되면 경보가 발생하도록 사용자 정의 경보 설정이 가능하고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클라우드워치 이벤트스의 경우는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벤트에 대한 경보, 그리고 자동화 작업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는 온프레미스나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워치에 로깅되는 기능이 연동이 되어 있지만 EC2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를 EC2에 설치를 하게 되면 EC2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나 각종 매트릭 데이터 역시도 클라우드워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 계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API 활동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루트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AWS 서비스들 간의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API 호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IAM 유저의 활동에 대한 어떤 API 기록들이 남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WS 서비스들 간의 어떠한 작업이나 자동화된 작업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작업들에 대한 API 내용들이 클라우드 트레일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제이슨 형식으로 기록이 되고 내부에는 API 호출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내에는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자체적으로 제이슨 로그가 저장이 되며 연구 저장을 원할 시 S3 버킷하고 연별을 하여서 해당 버킷의 로그를 덤프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로그는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별 유저별 사용량 혹은 시간대별 작업량 등의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작업의 이력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가능합니다. AWS X-R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의 각 구성 요소 간의 요청 흐름을 시각화하고 각 요청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해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요소들로 함께 연동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면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요청 흐름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X-Ray에서는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에러 비율, 서비스 응답 상태 등의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X-Ray는 요청의 지연이나 병목 현상 구간 식별 등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디버깅,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지연 시간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AWS Config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 리소스의 구성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여서 규정 준수를 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리소스 간의 어떤 관계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리소스에 대한 연화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의 생성이나 보안 그룹의 수정, IAM 역할 변경 등 이러한 수정된 이력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에 대한 로그 수집이 AWS Config라는 서비스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분석이나 보안 감사를 위해서 S3 버킷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규정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동평가 보고서 또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구성을 AWS Config가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구해주고 교정해주는 작업 또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성한 여러 IAM 계정을 통합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정 관리 서비스입니다. 여러 IAM 계정들을 OU, 즉 Organization Unit이라는 조직 단위로 그룹화하여서 중앙집중식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모든 멤버 계정이 사용한 요금을 통합하여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는 조직 단위로서 그룹화되는 단위고 이 OU마다 각기 다른 액세스 정책을 연결하여서 리소스들에 대한 관리를 계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OU마다 다르게 IAM 유저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해당 OU별로 정책을 연결하여서 각 OU 이하에 위치한 IAM 유저들에 대해서 해당 정책들을 각각 다르게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체어 정책, SCP라고 불리는 것은 Organization에서 관리되는 계정 중에 사용자와 역할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작업을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즉 OU의 액세스 정책을 연결할 수가 있다면 서비스 체어 정책은 해당 OU 그룹이 어떠한 서비스와 작업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정책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OU에 해당 정책들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그룹 아래에 속한 계정과 OU 전체는 모두 동일한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즉 정책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AWS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에서 멀티 계정 환경을 쉽게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오버나이제이션이 하나의 계정 아래에 있는 여러 IAM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였다면 컨트롤타워는 여러 계정을 대상으로 한 관리 서비스입니다. 또한 AWS 계정 관리 관련 서비스들 위에서 보시면 IAM 아이덴티티 센터나 오버나이제이션 그리고 AWS 서비스 카탈로그 등의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하여서 보안 규정 준수 및 운영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다중 계정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신규 계정을 통합된 환경에 신속히 추가할 수가 있고 컨트롤타워에 속한 모든 계정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컨트롤타워는 앞서 배운 AWS 오버나이제이션 서비스의 상위 레벨에서 작동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AWS 헬스 대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 시에 특정 지침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리점별로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서 특정 지역에는 서비스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리점별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 상태에 대해서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로 하여금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 신속히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AWS 콘솔 UI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API로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UI로의 접근 없이도 자동화된 모니터링 그리고 대응 솔루션을 코드성으로 구축해 나갈 수가 있고요. AWS 오버나이제이션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 또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의 리소스의 구성 그리고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서 적절한 규모의 권장사항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내부적으로 특정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AWS 리소스를 분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리소스의 성능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권장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리소스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성능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와치의 지난 14일간의 리소스들의 내역들을 분석을 하고요.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서 권장사항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로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는 이렇게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EC2 인스턴스 및 오토스케일링 그룹, EBS 볼륨, 람다함수, AWS ECS 서비스 기반 파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권장되는 무료 서비스로 IAM의 중앙집중식 관리 도구입니다. 이렇게 작업 사용자를 생성하고 연결하고 모든 유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중 계정 권한을 사용하여서 여러 AWS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액세스 할당이 가능합니다. 즉, 루트 계정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 계정들에 대해서도 액세스 권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덴티티 센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및 역할의 액세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하여 보안 준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하는 AWS 계정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둘 다 많을 때 아이덴티티 센터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암호를 따로 외울 필요 없이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액세스하고자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는 다른 AWS 서비스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A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 환경에서 사용자나 컴퓨터 다른 리소스의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중앙 집중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주로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 인증이나 권한 부여 그룹 정책 관리, 리소스 관리 등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디렉토리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AW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환경인 AWS 클라우드 환경의 리소스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인프라 간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에는 이렇게 네 가지 선택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AWS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입니다. AWS에서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토리이고요. 심플 AD의 경우 AWS에서 관리하는 삼바4 기반 디렉토리 서비스이고 AD 커넥터의 경우 온프레미스의 액티브 디렉토리와 AWS 클라우드 간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해주는 프록시 서비스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환경 간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죠. 마지막으로 AWS 코그니토는 코그니토 사용자 풀을 사용하여서 모바일 앱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입 그리고 로그인 유저를 추가하는 사용자 디렉토리입니다. AWS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 계정 간, 조직 또는 조직 단위 간의 여러 AWS 계정 간의 리소스 공유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AWS 계정이 하나의 S3 버킷이나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리소스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 RAM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리소스 공유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 관리 포인트를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여러 계정이 동일한 리소스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리소스에 대한 사용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